안녕하세요. 펑커입니다. 제가 이 프레트 모델, 프레드 스트라이크로 나오는 이 프레트 모델을 지금 리뷰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 그 뭐죠? 프레트 제품은 리셀 이후에는 두 개를 구입한 적은 없어요. 그 전에 매니아는 열 몇 개를 구입하고 펄스를 한 열 개를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축구가 위치했을 때여 가지고 많이 샀던 경우를 제외하면 리셀 이후로 물론 리셀 두 개를 구입했어요. HG랑 그 다음에 뭐 그때 HG 아마 이렇게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리셀1, 리셀2로 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한 제품들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긴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시점에서 프레트가 단종이 되잖아요. 단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뮤테이터라는 이름이었나요? 그때? 그 제품이 복귀가 되는데 그 이후로는 뮤테이터 이후에는 사실 뭐 프리익이다 뭐 아이쿠러시다 H다 이런 구입을 안 했었어요. 물론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하면 수집용으로 하나씩 사놓긴 할텐데 출신 당시에는 워낙 비싸니까 살 음두가 안 나서 너무 비싸서 주가들이 근데 이번에는 이 FG 제품은 뭐 우리 후니가 저한테 선물을 해줘서 폴더보다 있는 거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근데 또 순수 리뷰용으로 AGE, 요스터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2G, 3G를 따로 구입을 해서 실착을 하고 실착의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어퍼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조금 체감을 해보자 체험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이 아웃솔도 이 아웃솔이 당분간 1, 2년 이상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G, 3G 스터드가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이 스터드가 뭐 예를 들면 푸마에서 나온 이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런 뭐 AGE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좋은 제품이냐 하는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 보려고 어쨌든 이제 따로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색깔의 모델을 두 개를 구입한 거죠 물론 구매를 한 가장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예쁘다 하는 거 신발이 그러니까 까만색에 흰색 들어가 있고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초창기 프레레테 모델의 오리지널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디자인 쉐이프, 신발 전체 실루엣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쁘다고 느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신을용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관상용으로 이렇게 딱 두고 보면 그냥 즐거운 예쁜 제품이다 그런 건데 뭐 그렇게 예쁘긴 한데 또 안 신어보기도 조금 애매한 게 이전의 뮤테이터 이후에 프레레텔을 외면한 이유가 뭐였냐 텅일체형이었거든요 텅일체형 이런 제도를 갖고 있고 끈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의 전체적인 핏을 자신의 발에 맞게 성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소재를 사용해서 어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플을 가지고 발을 억지로 그 신발에 적용을 시켜서 신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구입을 안하고 못 신었던 거죠 리뷰도 그래서 좋지도 않았었고 그럼 이 제품에 와서는 왜 구입을 하느냐 텅이 분리되어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착용성이 훨씬 개선이 되니까 괜히 아지다스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텅 분리하고 물론 텅 리스에 있는 제품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텅을 만들고 텅 폴더오버를 만들고 한 데는 나름대로 아디다스 측에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점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디자인 워낙 예쁘다 근데 왜 실차까지 이거는 굳이 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기대 이 제품의 프레드 스트라이크의 기대는 뭐냐 인조가죽인데 100% 인조 물론 그전에 뮤테이터도 인조가죽이었지만 인조가죽이긴 한데 리셀 당시처럼 텅 분리되어 있는 구조였을 경우에 이 인조가죽 어퍼가 어떤 느낌을 전달하느냐 과연 이 어퍼의 성형성, 부드러운 정도 이런 것들이 천연가죽의 필적할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실착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 소재가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이 뭐냐 제가 이 플러스 모델하고 일반 엘리트 모델 플러스가 아니죠 엘리트의 FTE 모델 FTE 모델하고 일반 엘리트 모델을 비교했을 때 이 어퍼의 질감상의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5만원 차이가 난다 제가 말씀드린 게 텅 하나를 그냥 뒀다고 해서 5만원까지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냐 실제로 과연 그러면 이게 어퍼가 다를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느낌은 좀 차이가 난다 이거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있는 소재가 뭐냐는 거에요 표면의 가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천연 캥거루 가죽의 표면 느낌을 살려놓은 건데 기본적인 소재는 스웨이드 소재에다가 다른 인조 섬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지만 인조 가죽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한 게 물론 스웨이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알칸타라 이런 스웨이드를 가죽이라고 여기죠 인조 가죽이라고 불러야 부르긴 하지만 축구화에서 당연히 사용이 되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가 보통의 천연 가죽 축구화 가죽 축구화 이런 게 익숙해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천연 가죽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천이거든요 이게 천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이라고 하면 그 천을 이제 어쨌든 축구화에 사용을 내게 되면 흔히 부르기는 신택틱 레드라고 부른다 이거죠 인조 가죽이라고 그래서 가죽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가죽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 이 인조 가죽의 특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조 가죽의 특성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아들러의 야마토큐에 사용되고 있는 것도 인조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이고 지금 표면을 만져보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지면 뭔가 단단한 느낌이고 그 뭐라 그러죠 이 뻣뻣한 느낌이 부분적으로 들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 어퍼를 이렇게 만졌을 때 전달되는 느낌은 상당한 성형성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소재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런 아식스 엑스프라이 5의 리미티드 버전에 사용된 인조 가죽이다 그러면 인조 가죽의 표면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유연성이 높아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폴더버 통이 분리된 형태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의 착하감을 보여주기도 하고 실제로 신었을 때 천연 가죽처럼 성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신발이 있고 또 한편으로 나인키 같은 브랜드에서 만드는 이 TM410에 선보인 인조 가죽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패딩이 없는 상태에서 어퍼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확보가 되는 그러니까 유연하면서도 슈즈 홀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그런 소재로 괜찮고 최근에 푸마가 밀고 있는 킹의 얼티메이트에 사용되는 소재 케이베터 뭐 이거는 전형적인 그냥 인조 가죽이에요 전형적인 인조 이걸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맛 장판처럼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런걸 잘라낸 것처럼 그런 얇은 느낌의 소재인데 막상 신으면 이제 미세한 스트레치성 같은 것들이 느껴지면서 발이 핏되는 것들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소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캥거루 가족의 느낌이 무심 풍기는 소재다 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어 물론 이제 제가 신은 신고 느끼는 것을 따로 드려야 되겠지만 영상으로 우선 이 에이지라든지 에이치지 를 뭐 라스트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신었을 때 느끼는 이미 어떠냐 어 상당히 뻣뻣하다 하는 느낌이에요 어퍼가 여기에 어퍼들이 리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시절 아니면 지금 경쟁 모델 뭐 뉴발란스에 있는 이런 인조 부드러운 인조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경우에 상당히 뻣뻣하다 우선은 뻣뻣한 것은 두 가지 한 가지 장점은 있어요 슈즈의 장기적 홀드성에서 확보가 상당히 쉬워진다 하는 점에서는 분명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물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슈즈 물이 젖은 상태여서라도 슈즈의 전반적인 홀드성이 상당 기간 이 형태로 잘 유지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하는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 단점은 뭐냐 역시 이제 성형성에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텅을 분류시켜 놓긴 했지만 신발 전체적인 느낌상으로는 이 라스트 핏도 그렇고 상당히 타이트하기도 하고 그 타이트함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아니냐 하는게 관건인거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직접 제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에이지 모델로 인조구장에서 장시간 착용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제품을 테스트용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게 2G3G가 되는거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피상적인 느낌으로 어퍼의 전체의 반의 면적의 고무가 이렇게 도포되어 있으면 이 고무가 이렇게 넓게 도포되어 있는 면적에서는 성형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형을 다 방해하는 이 상태로는 이 고무가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의 하프 면적 여기서 절반을 쪼갰을 이쪽면은 어쨌든 간에 신발의 성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신발의 성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고 이 부분이기도 하니까 안쪽 접촉이 제일 많은 부분 과연 이 제품을 신었을 때 장시간 착용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다시 말하면 천연 가죽에 준하는 그러한 피익감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그건 인주가죽이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죽들 나이키의 사용 TM4에 사용됐든 아니면 베이퍼에 사용됐든 지팬텀에 사용됐든 아니면 아디다스의 엑세스 이런 데 사용됐든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인조 가죽이 갖고 있는 숙명은 바로 그런 점이라고 이거죠 왜 인조 가죽과 천연 가죽이 끊임없이 비교가 되느냐 그건 인조 가죽이 천연 가죽이 갖고 있는 질감상에 피익감을 만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뭐 생태학적 요인들 뭐 그런 요인들 때문에 천연 가죽을 사용하는게 나이키 나지다스에서는 지향이 되고 이제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푸마든 뉴발란스든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미저노든 어떤 브랜드든지 그러면 캥거루 가죽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의 준환은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소재가 있어야 된다 하는거고 그런 경우에 푸마는 이런 케이베터라는 이름된 소재로 사용하고 R6만 하더라도 이렇게 넘어왔고 이미 미즈노도 이미 이제 알파 모델을 통해서 필름 코팅 소재로 된 인조 가죽을 채용해서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그래서 오프가 시간이 지나면서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발에 잘 밀착이 되도록 하는 구조 근데 사실 프레데트는 예전에 고무를 쓰고 있는 동안에 계속 하나 지적이 됐던 거 그리고 제가 프레데트를 오랫동안 보면서 가장 문제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이에요 넓은 고무 면적이 확보가 되면 될수록 성형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초기에 픽에서 초기에 94 모델에서부터 라피어 터치를 거칠 때 이미 터치라고 왔을 때는 이전 모델에서 터치감이 저하되는 부분들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무를 깎아서 더 낮고 작고 넓게 퍼트리는 방식으로 갔고 그런 것들이 점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무의 양을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계속 지나가 됐던 거거든요 신발들이 여기에 지금 어쨌든 이 프레트는 프레트의 상징이라고 하면 고무돌기이기 때문에 이 고무돌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슈즈는 그리고 고무돌기의 형태를 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슈즈 형태가 그대로 잘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스웨이드 타입의 섬유에다가 그 다음에 다른 섬유를 조합해서 요런 형태의 멋진 신발을 만들긴 했지만 전반적인 어퍼가 주는 이 뻣뻣함 이것들은 언뜻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성형성을 상당히 기대하기 힘든 신발이 아니냐 이 어퍼 자체가 이렇게 지금 만져보면 느낌이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 하나의 뭉텅이는 그 형태의 느낌 그러니까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는 신발들을 이렇게 만지면 신발들의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퍼의 표면이 감각적으로 이게 이제 그 핏감이 상당히 발이 밀착시키거나 이런 것도 좋고 자연스러운 핏감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신발들은 만지면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어퍼가 이렇게 덩어리로 움직이는 신발은 개별발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 그 발에 맞게 성형시키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인조가죽에 네 그 점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다른 여러 종류의 이제 니트도 사용이 되고 메시도 사용이 되고 거기에 메시에다가 뭐 여러가지 종류를 섞어서 코팅도 해보고 하는 다양한 그 제품들이 실험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프레헤테에 지금 현재 나와있는 이 제품은 다른 디자인이란 측면 뭐 지금 아웃솔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적화되어 있긴 안타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럽이나 북미나 뭐 이런 시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고 중국도 아마 문제가 없을 거에요 이런 거 신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까 동남아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그 2G, 3G 소위 말하는 그에 해당하는 인조고장이 많은 상황에서 다만 신을 수가 없을 뿐이지 해외 나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 이 아웃솔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소비를 소비자들이 아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한국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런 신을 수 있는 종류가 흔치 않으니까 우리가 신을 수 있는 뭐 2G, AG용을 산다든지 아니면 TF를 산다든지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TF가 엘리트 TF의 그 어퍼 질이 너무 뻣뻣하다는 평 근데 실제로 엘리트의 FG나 그 다음에 AG, HG 그 다음에 레이스리스 모델에서의 이 어퍼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어퍼 두께와 어퍼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하면 이 제품이 이 어퍼가 갖고 있는 특성이 사실 성형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발볼이 좀 다소 타이트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신발 자체를 중죽부 쪽에서 밀착시키는 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밀착이 돼서 타이트한 느낌이 들 정도까지는 이 슈즈 핏감을 끌어올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게 끝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 그러면 오래 신으면 결국 길이 들지 않느냐 문제는 오래 신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발에 잘 맞지 않는 신발을 가지고 우리가 뭐 90분짜리 경기를 10경기씩 계속 끌고 갈 순 없으니까 그럼 계속 경기할 때마다 발이 아픈데 그걸 계속 신고 운동할 순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취하기 때문에 보통 3번, 4번, 5번 신는데 물집이 계속 생긴다든지 발이 계속 아프다든지 이러면 결국 안 신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그런 오류의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리스크를 줄이는 거 구입을 해서 못 신게 되면 돈을 날리게 되니까 그런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 차원에서 휴즈 선택에 되게 신중해야 된다는 거고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를 AGE를 신어도 되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신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나 신으면 돼요 발목이 좀 부담 발목이 좀 예를 들어 무리가 가고 발목이 한번 삐면 어떻고 이런 과정으로 전제를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신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번 신다가 스터드가 부러지면 그냥 버리면 되지 아니면 창가리를 하면 되지 이러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마추우들 대부분이 이제 그 돈을 축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자리에 두세 번 하는 건데 많이 해봐야 그런 범위 내에서 신는 신발을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조금 신다가 못 신게 된다라든지 20만원 30만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사는데 그런 경우에는 돈을 낭비하기도 하고 내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런 리스크를 줄여 보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선호하는 것들이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신발의 형태 구조가 어떤 거고 소재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프레트는 다 충족시키지는 않지만 최소한 슈즈의 어퍼의 라스트 라든지 그 다음에 아웃솔도 지금 여러 개 나와 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국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슈즈의 이제 턱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신을 수 있는 범용성도 좀 예전보다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홀드성을 높여놓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이 슈즈의 라스트가 너무 타이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이 슈즈가 딱 맞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어퍼가 부드러워지는지 또 이 어퍼가 정말 신을 만한 제품인지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이러한 형태의 아디다스 2G 3G를 우리가 신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 스터드는 과연 다른 국내에 이미 출시돼서 우리가 구입 가능한 제품 AG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스터드 그립상에 압도적 우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HG를 제가 또 따로 신고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내 느낌 어떤지 전달해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어퍼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어퍼는 아니다 하는 점 통이 분리되어 있어서 발이 쑥 들어간다 그래서 이 제품이 굉장히 신기 착용이 편한 신발은 아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신어보시거나 하셨을 때 그러한 판단 이 제품 자체 이 어퍼가 갖고 있는 특성이 과연 높은 성향성을 기록하면서 내 발 내 족청에 잘 핏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시라 반드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